정렬 및 그룹화, 보고서에서 정렬이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나열을 시키는 거고,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룹화, 보고서에 표시되는 필드 내용을 회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고, 동일한 속성을 갖고, 이게 바로 그룹이죠. 갖고 있는 필드를 통합화해서 나열하는 것, 그게 바로 그룹화다라는 것. 정렬할 필드나 식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드나 식을 이용해서 10개까지 그룹 및 정렬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하는 경우에 데이터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돼서 표시가 된다. 그룹화 같은 개념은 당연히 정렬의 개념이니까, 그룹화를 통해서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요약. 요약이라는 건 합계라든가 개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건 뭐냐면, 필드의 데이터 형식이 긴 텍스트나 하이퍼링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룹화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맞다 틀리다 시험 문제에서 언급 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개 이상의 필드나 식의 그룹화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필드 식을 기준으로 그룹이 지정된 다음에, 지정된 그룹에서 두 번째 필드 식을 기준으로 그룹이 지정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보고서 디자인에 그룹화 및 요약이 가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이 있거든요. 이걸 선택하거나, 또는 보고서 선택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정렬 및 그룹화를 선택해서,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보고서 디자인, 지금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보고서 디자인 탭에 그룹화 및 요약이 오게 되면, 그룹화 및 정렬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그룹 정렬 및 요약이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 그룹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소속으로 그룹을 추가하겠다, 그 다음에 정렬 추가하겠다, 성명으로 이런 식으로 그룹 정렬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에다가 날짜라든가 페이지 번호를 사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서 현재 날짜라든가 시간, 그 다음에 인쇄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것, 일반적으로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그룹의 페이지 번호 또는 날짜 및 시간을 통해서 페이지 번호라든가 날짜를 사입할 수가 있어요.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보고서 디자인의 머리글, 바닥글에 페이지 번호, 바로 이 부분이에요.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에서 페이지의 형식, n페이지냐, nslash n페이지냐, 전체에서 몇 페이지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는 위치, 페이지 위쪽, 위쪽이니까 당연히 머리글 쪽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아래쪽 바닥글이죠. 그 다음에 맞춤도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첫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 표시 여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짜 및 시간, 말 그대로, 날짜를 갖다가 포함시키겠느냐, 그래서 형식 지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포함, 시간도 형식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샘플 보기가 나타나는 거. 페이지 s 같은 경우는 전체 페이지 수를 뜻하고요. 그냥 페이지, 그러면 현재 페이지 번호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문자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ampersand를 이용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개념, 지금 얘를 보면 큰 따옴표 총, 그 다음에 여기 공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그러니까 총 이렇게 하고 공백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mpersand를 연결시키고, 페이지 s, 그러면 전체 페이지잖아요. 대가로 페이지 s, 대가로 닫고, 그러면 2, 전체 페이지가 2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ampersand를 또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쪽 한 칸 띄고, 중 또 한 칸 띄고,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ampersand를 연결시킨 다음에, 그 외에는 그냥 페이지,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 그 다음에 ampersand로 연결,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쪽,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페이지 s는 전체 페이지 수,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ampersand로 연결시킨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포맷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포맷이 무슨 뜻이 있어요? 형식, 서식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는 포맷 페이지, 그럼 현재 페이지잖아요. 그런데 포맷을 000으로 줬어요. 이러면 1페이지 같은 경우 001, 2페이지는 002, 3페이지는 003,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날짜를, 뒤에를 mmm 이렇게 주게 되면요, 월을 세 글자로 표현을 해요. 1월달 같은 경우는 JAN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포맷 명령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게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이나 바닥글에다가 집게 함수를 이용해서 집게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이용을 해요. 거기에다가 집게 정보를 구하는 식을 입력한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한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집게 정보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적 합계도 구할 수 있는데, 보고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만 적용이 되는 속성이고, 보고서에서 레코드 또는 그룹별로 누적 값을 계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합계 속성, 아니요. 기본 값이고, 안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룹만 누적 합계를 내겠다. 그 다음에 모두는 전체를 갖다가 누적 합계를 내겠다. 그 뜻이에요. 컨트롤 원본을 넣은 1, 그 다음에 누적 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룹별로 순번, 일련번호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트롤 원본 1, 그 다음에 누적 합계를 갖다가 그룹 이렇게 줬다라고 했을 때, 아래처럼 그룹별로 페이지 번호를 다시 부여를 한다. 그 얘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컨트롤 원본 1, 누적 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룹별로 일련번호, 순번을 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두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에 대한 순번이 구해진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